미수씨한테도 제가 임신한 거 다 얘기했어요. 고은님이 좀 도와주세요.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. 서영이를 말려주십시오. 니가 뭔데 우리 서영이 인생을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? 다시는 서영이의 그 죄의 심도 하지마! 서영이는 사랑이 아닙니다. 미수한테 얘기했어? 못했어요. 미수씨가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저를 떠날까 봐 두렵고 그래요 할아버지. 한 실장이 우리 집에 웬일이야? 어떻게 왔어? 미수씨 집에 있습니까? 설사 안다고 해도 못 가르쳐주지. 무슨 일 있지? 싸웠니? 얘기 안 하면 안 돼? 미수씨한테 우리 얘기 안 했더라? 내가 했어. 나 아이가 진 거. 뭐라고?